오 뒤태스 뒤태스 나연아 네? 왜 봐요? 오늘 웨이드 오빠 카카오톡 티셔츠 귀여워 입고 왔는데 카카오톡 티셔츠 한번만 보여주세요 이거 나와봐요 얼굴 안 나와봐 언니 언니 오랑아들 나와? 오랑아들? 오랑아들? 준비도 했는데 인생이 왜 아들 나와야지 소은이 서준이같은 아들 낳고 싶어요 해방이도 좋고 다을이도 좋고 우주 매장 여기 촬영장에 되게 귀여운 의자가 있던데 이거 봐요 어 타야겠다 안전벨치를 매고 파악 포함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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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연이랑 모모랑 민아야가 한 번 태워보고 싶네요 상아가 정연이랑 지옥꺼 못한대요 야 나도 너 안 태워 됐다 그래 부둥부둥 못하는거야 부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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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둥